자 가봅시다 아 저녁을 안 먹길래 아 맞아 방송하게 되면서 저녁을 요즘 잘 안 챙기게 돼 가자 가자 어 뭐였지 어 미슬은? 잠깐만 이런 미슬에 갑박하죠 뭘 사기 일치지 마세요예요 전 사기 같은 건 칠 줄 몰라요 저는 아니 저처럼 그 사기하고 거리가 먼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치킨갈 다 만들어버리고 큐버치 하나 가져가야 되는데 아 큐버치란다 시계 자 이러면은 남아있는 그게 없겠는데요 너무 좋고 이런 곳에도 숙소가 있네 네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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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좋고 어 미세를 하나 더 있다 얘 콜라리스 트랩 챙겨가자 이거 뭐야 왜 이렇게 당당해 왜 앞으로 걸어 거기서 왜 앞으로 걸어 거기서 안 좋네 얘는 아 잘못 눌렀어 좀 더 잘 눌렀어야 되는데 네 네 빼자 뜬껍질 나왔다 나딘을 못한다는 게 방금 여기서 보여줬죠 가란 나딘이었으면 곡사 진짜 깔쌈하게 딱 맞췄을 텐데 오케이 네 봐봐봐봐나 멈췄어 나 멈췄어 깜짝아 나 방금 멈췄어 진짜 어? 잠깐만 감자튀김 있잖아 그러면은 이거 굳이 어? 위클라인 왜 모사에 있냐 위클라인 잡고 있는거 아냐? 앞에 있다 지금 궁극기가 없어서 쟤랑 싸우기 좀 그렇거든 궁차니까 이거 치자 nope 뭐야? 나 당황해가지고 잘못 걸어서 못 넘어갔는데 어? 조졌다 그랬는데 이겼네? 어? 긁적긁적 어? 오케이 이겜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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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여기 숨어있는거 생각도 못했다 내가 어깨 이겼누 이것이 라라 누나의 가오인가 이게 라라 누나 야 이거 왜 이겼냐 진짜